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제가 이제 처음에 아침에 잠깐 들렸던 데인데요. 멜 로즈 앨벤위라고. 죄송한데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한 번만 얘기했어요. 멜로즈 거리라고. 멜로즈. 그래서 여기 되게 샵핑이 되게 많은 데고. 특히 빈티지 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가는 곳은 제트랙이라고. 좀 60년대, 70년대 이런 옷이 되게 많아서. 빈티지 패션. 네, 빈티지 패션이고. 약간 스테이트먼트 피스들이 많대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되게 핫한 플레이스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핫한 플레이스. 멜로즈. 멜로즈가 위에 있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날 성공했다. 수주를 내 스타일리스트는 오늘 쓰겠어요. 아, 네. 저 비쌉니다. 아니 옷을 또 겉옷을 벗으시니까 또 다른 느낌이 또. 캐주얼해졌죠. 아니 미국이 오래 살았는데 센스가 있고. 사람이, 어머, 어머. 하이, 왓츠 업.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우와. 이거 근데 너무 괜찮은데.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한 번 해. 선물해 드릴게. 정말? 어머. 이거 보세요, 혹시 마음에 들면. 네. 예쁘다. 물어볼까요? 이게 약간 드레스인데. 약간 중국 스타일. 1907년. 이거 공군 저거한테? 아, 뭐 피팅룸 안 들어가시고 바로바로 여기서. 네, 빈티지는 원래 이런 맛이죠. 길거리에서. 바로바로. 샵거리에서 막. 아빠리, 아빠리, 아빠리. 되게 길어 보여가지고 옷이. 저기 길지 않을까 했는데 딱이는. 되게 예쁜 것 같아. 오, 예쁘다. 오, 예쁘다. 비싸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머리 색깔이랑. 은근히 잘 매치가 되고. 원톤이에요. 오, 이형자 씨 보세요. 너무 예쁘고. 아머, 아머. 어때요? 어머, 귀신 같아. 아 이쁘긴 하다 오늘 이거 입어라 너무 예쁘다 어떻게 걸려 있었던 거 한 번에 입었는데 바로 소화가 되지? 우리도 하나씩 골라줘요 런웨이 한번 하자 그래요 좋아요 그럼 각각 골랄까? 안석 씨는? 본인의 패션 센스를 한번 여기 뭐 가죽 자켓 더 쫙 이런 것도 되게 러블리하네요 그러니까 어우 세상에 이거 일단 후보에 하나 올라와 있어요 어때요 이거? 어머 기타 여기 건물 자체가 오래된다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새로 오셨어요? 네 만석 씨 미국에 왔는데도 내 사이즈가 없어 다 수주 사이즈야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아니 여기 한 놈이 없어 큰 놈이 어 멋있는데요? 모자까지 하나 매치시키는 거 같아요 너무 좋죠